전공의들이 무슨 의사협회와 공모회가 여러분들 집단사직을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협회의 전현직들 다 여러분들 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의협 전 비대위원장 경찰 4차 조사 이분은 또 여러분들 의사협회의 고위직을 맡았다는 죄목 때문에 의사 면회를 또 3개월 동안 정직을 했네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의사들 이렇게 줄이를 터가지고 전공의 7600여 명 사직 처리 이달 중 경찰 수사 마무리 경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서울경찰청은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전 비대위원장을 소환해가지고 세 차례 소환을 했네요 경찰서에 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결과 관계없이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속 부르면 귀찮게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분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전 비대위원장이면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 같은데 이분 뿐만 아니고 임현택 현재 의협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전 조직 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한규 전 의협회장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권력이 그냥 심이니까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고 정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정원 반대 권리에 대해서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면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의협 전 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이제 이게 3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의 의미를 전공의 여러분들 비대위하고 의사협의 비대위가 별로 그렇게 사회가 절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의 협 전 임원 추가 소환 정부가 착각하는 게 mj세대입니다 비합리적 정책을 정부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미 결정한 거니까 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제 세대는 통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는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엉터리를 받아들이자고 한 게 그게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꼰대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한의사의 백안부들이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의협청 1장은 전공의 사직이 선동의 결과가 아니다 당연히 선동의 결과가 아니죠 전공의들이 나의 한두 살 먹은 아들입니까 어떻든 간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입도 뻥급 못하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의료체계를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내고 국민들 환자들 보호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세상에 이 같은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순리대로 정도로 풀어가지 못했냐 말입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줄곧 의사들에게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마치 범죄자를 다두었던 은행과 명령을 남발하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반감과 나쁜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의사들도 병원문을 나서면 똑같은 국민이고 가장이고 직장인으로 사인한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동안 국민들께 무슨 큰 배를 끼쳤으며 무슨 커다란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솔직히 이 나라 많은 단체와 집단이 있지만 의사단체나 의사사회만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선진화된 대한민국 의료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현장을 보니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허탈감과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사들은 모든 것을 원상회복 원래 하던 대로 환자들을 보며 맡은 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끝났고 지난 수개월간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지혜롭고 선명한 판단으로 이 정부를 향해 크게 한 몫을 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사회가 희망의 줄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